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수학입니다 문제를 읽어주세요 어떤 수를 20을 나누면 나머지가 34고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이 수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보세요 다시 읽어 다시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어떤 수를 20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3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럼 25는 네모 곱하기 별표 플러스 2지 네모 곱하기 하트 플러스 2지 네모 곱하기 24 이렇게 나오고 32 이렇게 나와 안나와 24하고 32니까 8이 되겠지 네모는 8이 되는거야 4도 되고 2도 되는데 2는 나머지가 2니까 안되지 네 가장 크니까 8이 되는거야